오빠, 나 사랑해? 아니, 너 사랑이 뭔지 알아? 사랑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90% 이상 믿는다는 거야. 나 놓고 말해서 난 너 그만큼 못 믿어. 그럼 옆으로 나 믿는데? 51% 겨우? 나 50% 넘잖아. 야, 너 내가 어떤 새끼가 49% 이상 믿을 것 같아? 안 믿어, 어떤 새끼가. 하긴, 오빠 다리 병신 되면 난 틀림없이 고무준 바꿔 신을 거야. 그러니까 제발 다치지 마.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놈 있냐? 너 이 백조 있지, 백조. 이 백조가 아주 물 위에서는 폼나고 우아하게 떠 있지. 근데 너 물 속은 어떤 줄 알아? 졸라리 헤엄치고 있어. 산다는 게 그런 거다. 장난 아니야, 인마.